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구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주로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나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구는 집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일상 속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꿈 속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반영하고 그 안에서의 역할, 책임,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며 꿈을 통해 가구가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구는 우리의 생활에서 안정감과 안락함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가구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그 사람이 현재 느끼고 있는 삶의 안정성에 대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하고 정돈된 가구는 현재의 삶이 질서있고 안정적임을 나타낼 수 있으며 흐트러지거나 손상된 가구는 불안정한 상태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개인의 정서적 상태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는 휴식과 지지의 상징으로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을 때 등장할 수 있으며 침대는 친밀함이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감정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구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개인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낡고 오래된 가구는 과거의 감정이나 오래된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가구를 배치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삶의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새롭게 배치하거나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삶의 변화를 원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현재의 삶에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구 꿈은 그 종류와 상태, 꿈에서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따라 삶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며 그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가구를 사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개인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거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는 개인의 변화에 대한 열망, 혹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물질적 풍요나 개인의 삶에서 더 나은지를 추구하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어시 어시는 이사를 앞두고 새로운 가구를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사를 한 후 그의 생활은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낡고 오래된 가구는 과거에 얽매인 감정이나 미처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상징합니다. 이런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낡은 가구가 꿈에 등장할 때 이는 현재의 삶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얽매인 B씨 B씨는 오랜 연인과의 관계가 끝난 뒤 낡은 소파가 등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여전히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고 이후 그는 감정적인 정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구를 재배치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생활이나 환경에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구를 재배치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는 C씨 C씨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꿈에서 자신의 집안 가구를 모두 재배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 생활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실제로 이후 그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깨진 가구는 개인의 심리적 상처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며 현재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깨진 가구를 수리하려는 꿈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D씨 D씨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꿈에서 깨진 의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으며 D씨는 이후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가구는 개인이 더 높은 성취나 사회적 지위를 원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물질적 풍요나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화려한 가구는 자신감과 더 나은 환경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꿈꾼 E씨 E씨는 승진을 준비하던 시기에 고급스러운 가구로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경력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 그는 이후 승진을 하며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FC의 새 가구 꿈 FC는 결혼을 앞두고 새 가구를 구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정에서의 안정과 행복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FC는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G씨 G씨는 직장에서의 변화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던 중 꿈에서 낡고 오래된 가구가 등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G씨는 그가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G씨는 자신의 불안감을 이겨내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의 상처를 반영한 H씨 H씨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 꿈에서 깨진 책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H씨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넣어놓는 서랍장 또는 장롱에 서류 통장 등 문서를 넣는 꿈 증권사의 투자 또는 은행에 돈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의 꿈입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은이 반짝거리고 있는 꿈 사업가는 사업의 성공으로 재물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장 또는 이불장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본 꿈 사업가는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번창하여 명예와 재물이 쌓여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옷장 또는 이불장에 아무것도 없는 꿈 재물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옷장에 서류나 통장을 넣는 꿈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되거나 증권에 투자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는 사업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게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옷장에 옷이 없는 꿈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꿈 옷장에 옷이나 이불이 가득 들어있는 꿈 사업상의 거래에서 큰 이득을 남길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신의 명예와 복목이 최고로 상승하고 가문을 빛내게 될 징조로 행운 몸에 속합니다. 옷장이 텅 비어있는 가구 꿈 돈거래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옷장이나 새 가구를 사서 오는 가구 사는 꿈 살림의 번창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집안 경제력도 좋아지게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위치를 바꾸거나 돌려놓는 가구 꿈 산모는 유산에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함을 나타내어주고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불장 안에 이부자리와 혼수감이 가득 차 있는 꿈 상품을 비축해 놓았다가 값이 좋을 때 내다 팔게 되는 등 보관이나 풍요 등을 암시하는 꿈 이사 가려고 가재 도구를 밖으로 내놓고 차에 싣는 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맡은 업무 내용이 변경이 되고 사업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취직 등의 청탁을 할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이사 간 집에 새 옷장을 비롯하여 다른 가구를 새로 사는 꿈 현재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세가 대통하기에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값비싼 가구를 사는 꿈 현실에서 자신의 소비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 돈이 나갈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방 안에 화려한 장롱 또는 책상이 가득 들어가 있는 꿈 가정 형편이 여유로워지고 조력자를 만나게 되어 재물이 들어오며 명예를 얻어 주의에 부러움을 산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자신의 방에 있는 장롱을 활짝 열어놓는 꿈 가게를 개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자신의 별 볼일 없던 방에 화려한 장롱이 들어가 있는 꿈 자신을 괴롭히던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자신이 비싼 가구를 사는 꿈 자신의 소비가 심한 것을 나타내어주는 꿈으로 가정에 돈이 없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장롱 안에서 물건 또는 이불을 꺼내는 꿈 일거리 등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장롱 혹은 수납장에 있던 물건과 이불을 꺼내 밖에 노는 꿈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거리가 많아져 바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며 그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명예도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장롱 속에 마른 산삼이 가득한 꿈 집안에 돈과 재물이 들어와 풍요로워지는 꿈 장롱 속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꿈 뜻밖의 횡재로 많은 돌을 만지게 되는 꿈 장롱이나 가방에 갖가지 옷을 넣는 꿈 주변을 정리, 정돈하게 된다는 뜻의 꿈 장롱이나 서랍 문갑을 열고 무언가를 찾는 꿈 애타게 기다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꿈 집안에 있는 가구를 방밥 집 밖으로 내놓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성사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혹 직장인이라면 실직할 수 있으니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집안에서 가구를 밖으로 내가는 꿈 머지않아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될 좋지 못한 짐조 집안에 가구들을 이사가려고 차에 싣는 꿈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의 아이템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 집안에 가구를 옮기거나 돌려놓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되거나 현재 임신 중인 사람은 유산에 우려가 있음 집안 어른들이나 조상들이 쓰던 오래된 가구를 구경하는 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집안에 새로운 가구들을 들이는 꿈 이는 내 주변에 누군가 결혼할 때가 다가옴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축하할 일이 생길 것을 뜻하는 가구 꿈입니다. 집안에 가구를 밖으로 내가는 꿈 식구나 친척이 곧 죽거나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꿈 집안에 가구를 옮기거나 돌려놓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되거나 현재 임신 중인 사람은 유산에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새로 사서 가구를 막들이고 있는 꿈 집을 새로 사서 가구를 막들이고 있는 꿈을 꾼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결혼하야 암시이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를 하게 되거나 여행을 떠나게 되는 등의 환경에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책상에 둘이 마주 앉은 꿈 협상이나 말다툼이 있게 될 꿈입니다. 책상에서 일하는 꿈 학업에 집중이 잘 되고 업무도 잘 되게 될 꿈입니다. 침대 다리가 부러지는 꿈 내가 계획한 일이 지연이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침대가 딱딱해 불편한 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불안함 암시하는 꿈입니다. 침대를 때려 부순 꿈 직장에서 실직하는 등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꿈 침대를 밖으로 내놓은 꿈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될 꿈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바꾸거나 문제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는 이혼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침대를 청소한 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될 일이 있게 될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 직장이나 사업 응이던 일을 잃게 되고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권림돌이 생기며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꿈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는 꿈 모든 것이 솔솔 풀리게 될 꿈입니다. 침대에 다리가 부러진 꿈 사업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믿었던 부하직원을 잃게 되는 꿈 큰 책상에 앉은 꿈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게 될 꿈입니다. 헌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를 드리는 꿈 생활이 새롭게 변화될 꿈입니다. 일상생활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정 누군가의 결혼 시기가 임박하거나 자신에게 변화가 생길 가구 꿈의 몸입니다. 화려한 가구를 선물 받은 꿈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고 있는 꿈입니다. 평온과 행운의 가정생활을 뜻합니다. 지친 마음과 힘든 현실을 위로받고 싶어 하거나 안정된 생활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꿈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장식장을 사는 꿈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의 화목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화장대를 사는 꿈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멋진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정식으로 청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흔들 의자에 앉는 꿈 남의 도움으로 이익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구를 선물 받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앞으로 결혼하게 될 짝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사나 살림살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